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포런스타즈 만화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해보는 그런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홈스트럼프 시리즈님의 영상 준비했구요 오늘도 이렇게 골즈앰 영상 제공해주신 홈스트럼프 시리즈님의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홈트럼프 시리즈님의 채널 놀러가셔서 최신 영상도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좋아요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자 오늘 영상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또 재밌게 즐겼었던 아이큐 300 vs 아이큐 10의 플레이 그 2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영상 또 출발합니다 뿅! 자 첫번째 아이큐 플레이 주인공 누군가요? 어 진이네요 어 진은 오늘 또 처음 등장하는데? 과연 아이큐 300일지 아니면 아이큐 10일지? 근데 견제 해주고요? 어 지금 상황만 봐서는 진이 무조건 이기는 사이즈인데요? 오케이 아 잠깐만 이거 어그로가 잘못 끌렸다 아이고 로봇한테 끌렸네 와우 야 이 위기를 구우로 땡겨서 역으로 로봇으로 잡는 엄청난 플레이 뭐야 이거 이게 플레이야 레오나 인마 열받는다 뭐 뭐 뭐 열받으면 무조건해 극대노한 레온의 모습 그대로 넣어버립니다 요술 레포에 뭘 봐 안 사라져? 자 다음은 다이너마이크 VS 오케이 일단은 다이너마이크가 계속 경제를 해주고 있구요 뭐야 니들 뭐하냐? 둘이 남았는데 왜 티밍을 해? 히히 자아 어 뭐야 잠깐만 근데 배신당했습니다 바로 안녕 빠이빠이 우리 티빙이나 이거는 근데 개팍쳐도 인정합니다 눈치살래? 눈치살래? 야 게임이야 왜그래 게임 갖고 화내는 사람이 있어? 아이 설마 미안 그냥 내가 먼저 갈게 난 죽태 스스로서 죽음을 선택한 다이너마이크 자 다음은 누굽니까 자 엘프리머 대 셜리거든요 어? 저거 뭐야 주작 아니야? 뭐야 버그판이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돼 저게? 이거 진짜 100% 버그판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헷갈리지? 말이 안되는데? 자 지금 엘프리머가 어 저걸 따라가지고 들어가는데 어 죽죠 맞네 이거 버그판인거같습니다 딱 러시아 느낌인거 보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버그판인데 온라인이 되지? 와 이거는 좀 그런데 플레이가 좀 버그판은 좀 아닌거 같아요 어? 템마 네 공복이 일단 쳤습니다 좀 멋있긴 했다 어? 워후! 블링블링! 워... 뿡! 뿌리에몽! 더 급한 핵유저 참교육한다! 도이씨! 도이씨! 프리모팡! 프리모팡! 넌 맞아도 싸 임마! 하하하하 ㅋ 하아아아악 어? ㅋ 뽕 쁘 어? 아임마임마임마임 하하하하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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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통한다 임마 뭐하냐 니들 오우 아 이렇게 고급한 유저 참격도 실패인가요? 자 다음은 또 셜리 어? 한국 유저네요? 오케이 진 잠깐만 살피 남았는데? 야 이걸로 못 맞춰? 빠바바밤 어? 어 잠깐만 일단은 셜리가 먼저 죽었는데? 근데 오른쪽 위에는 왜 셜리가 죽인 걸로 뜨지? 버그인가? 어차피 셜리가 먼저 죽인 거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오열할 만해 아 이거 찍지 마세요 진짜 억울하니까 이거 왜 이제 왔어 어...? 어우 어 그래 죽인 거 같어 야야야야야 콜트 죽겠다 죽겠어 하하하하하하 디오스 다운드네요 오케이 일단 콜트가 먼저 궁쓰고 견제 하면서 들어갑니다 와우와우와우 오? 와우! 잠깐만 이 플레이 뭐야? 설마 이걸 이기나? 파워키브가 많아가지고 충분히 할만할 것 같아요 와리가리 치면서! 빵! 마무리 죽어있다 붕! 꺽거라! 오우야 이거는 피지컬 못졌다 뭐야! 넌 놈이야! 응? 응? 하! 야! 너 이렇게 게임 잘하냐? 좀 열 받는다 음... 하! 기법이 뭐야? 나에게 알려줘 어? 소리가 임마 어? 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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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니! 와우!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지? 불사적 크롱으로 칵쑤! 빠빵 음... 자! 다음은! 어! 보호네요! 오케이! 일단 이들 상황인데 뒷걸 받지는 않은데? 뭐야! 자! 일단 부활했습니다! 병이 생겼죠? 자! 하이퍼 견제 해주고 하지만 맞지 않습니다! 뭐야! 뭐 어떻게 들어가는거야? 어? 낚시플레인가? 일단은 둘 다 원거리 캐릭터들이라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우 치열하다! 자! 자존심 강한 내! 천재들의 싸움! 자! 굿었다! 어! 어! 칵쑤 했고! 와우! 와우! 보 이거 지금 지렸다! 진짜 지릴만해 이거는! 저 지뢰로 저렇게 싹쓸이 하는 맛! 오지꺼 같아요! 정말! 아하하하! 어? 띠옥! 오케이!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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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어? 오잉! 모잉!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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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runter 왜 그래! 내가 캐리한 건데! 야야야야야 야! 야야야야야!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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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쁘맥! 이건 뭐... 이긴게... 좋은게 아니야 그냥 인간질 당해가지고 진흙탄박했습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제시 대 레이컬 커트 그리고 데릴도 커트 각인가? 제시는 뭐 위에서 견제하나? 아니구나 야 양각 잡혔네 이건 살기 힘들거든요 심지어 어부지 이런 일직선이랑 싹쓸이 당했네 아니 이거 왜 지들이 잘못해서 진 거를 이긴 사람 왜 자꾸 괴롭히는 거야? 아니 결과에 승복은 해야지 이건 완전 땡깡뿌리는 거잖아요 지들이 못해서 진건데 로사입니다 일단은 파워가 많아서 이길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질 수가 없지 않나? 자 바로 농락 들어가죠? 저러다가 꼭 지던데? 저러다가 100% 지거든요? 아이고 어어? 뭐야 이거? 해그맥이 뭔데? 한 번 더 부활각 잡힌다? 하하하 뽀꺼꺼우! 하하하 이거 말이 안되는데? 파워! 플라워 파워! 니들 뭐하냐? 이어달리기 하세요? 야 심상치 않다 하하하하 또 부활 잡혔어요! 자 이번에는 과연! 와.. 숨막히는 한타였다 이거는 진 팀이 진짜 발급 잘 때도 생각난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와 이걸 이기네? 오케이 우리 최고의 팀이었어! 어? 시가 짧네 아우! 일단 뭐 인성질환 될까는 조금 받아야겠죠? 유난히!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웃는거야? 어찌됐든 뭐 이겼으니까 우리 팀은 하하하하 쟤는 왜 저래? 어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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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오케 커트하고 쇼다운 휴가 너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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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윽 억울해! 엄마한테 나 이럴 거 안 와!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 불아. 울지 마. 이걸로 코 좀 풀어. 괜찮아. 몰라! 저리가 너무 미워. 진짜 그 흔한 어린애들의 싸움인데요? 자득 삐져가지고 그냥. 아, 이제 질 수도 있는 거지, 뭐. 응? 갑자기 그 푸누남이 작살나네요? 이 자식 기거 신경 써줬더니! 어? 내 성인을 무시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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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맞아야 돼! 맞아야 정신 차려, 역시. 어? 너 같은 거면 매가 약이야! 뚜시 뚜시 뚜시! 오마이 갓. 서둘나 국가의 목소리인데. 브래든지ief 평가 robust